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 대전충남뉴스 지우열입니다. 충북 청주의 SB플라자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권약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. 이번 간담회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충청권 시 도지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및 지역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.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황, 일자리 고용지원대책 및 현장 사례,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대응 사례 등이 발표됐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건의가 진행됐습니다. 간담회에 이어 충북 오성에 있는 주식회사 큐라켄을 방문해 K-바이오, K-뷰티, 우범사례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앞으로 4차례에 걸쳐 권역별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